3월 18일 2023년 3월 18일 스타트업 공보방송 No.1 지금은 또만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자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 불쌍이 있던 곳입니다 계십니까? 저 또 왔습니다 여기가 그 불쌍이 있던데 불쌍이 있던데 아 또 춥다 실례좀 하겠습니다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상이 안보여 이상이 안보여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누구세요? 잠시만요 저 또 그런 느낌이죠? 그냥 제 느낌에 뭔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뭔가 쑥 일어섰다가 다시 쑥 앉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막혔어.. 이렇게 다.. 너무 아파.. 목껏 깼어 부딪쳤어 상은 어디 간거야? 근데 방울도 안보이고 누가 왔다 갔나? 잠깐만 거기 누구 있어? 자 들어갑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디서 도망갈 데 없어 밑에 잘 봐.. 뭔 지푸라기.. 뭐야? 어? 뭔 지푸라기.. 뭐야? 아앗.. 아앗.. 여러분들 혹시.. 이걸 보고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보편적으로.. 이게 뭐.. 부두인형.. 저주인형.. 제웅인형.. 이렇게.. 여러가지로 불리긴 하는데.. 뭔가 한가지 빠져있는게 있는게 뭐냐면.. 부족으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그러질 않았어 지금.. 그리고 지금 방울이 사라졌어.. 하지 마세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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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얼굴이요? 어.. 제가 이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담배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할머니.. 할머니.. 방울에.. 방울을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제가 찾아 드릴게요 누가 와서 여기서 숨겨놓.. 얼굴이요? 거기 있어요? 여러분 맞는거 같은데.. 잠깐만.. 뭐야? 이거 오늘 미쳐버린다 진짜.. 와.. 목을 완전히 막 쪄.. 와.. 길이.. 그렇지.. 여기 아닌데.. 잠깐만.. 그쪽으로 갔었는데.. 대충 가보면 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닌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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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라오.. 이거 맞지라오.. 이거 맞지라오.. 이거.. 이거.. 어.. 맞는거 같은데.. 오.. 들린다..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찾아.. 제가 찾아가지고 갈게요 뭐야? 방금 바로 뒤에 들렀었는데? 어디 있어요? 거기요? 뒤로.. 뒤로요? 뭐.. 와..C.. 아..잠깐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서울에 계시는 모든 김서방님 제가 당신들을 못 찾을 것 같아요? 당신네들 내가 금방 찾아 김서방이든 이서방이든 박서방이든 최서방이든 왕서방이든 누나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가 바로 찾아갑니다 귀신 됐고 바로 귀신 붙여버리라니까 뻘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산속에서 방울까지 찾은 놈이야 이제 화 좀 푸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괜히 탐.. 뭐야? 누구.. 그만 갈.. 아니 저기.. 나 쳐다보고.. 우와.. 예예 알겠습니다 가겠.. 잠깐만.. 지금.. 제가 저한테 말하는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돌아오는거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